폭행으로 고소하실 분 손 강하수 광역 1팀장 인강현입니다 최우수 경과입니다 폭성폭행 한행범으로 체포한다 사례범 잡아오랬던 이후에 한습으로 받으러 잡았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동안 비밀로 경찰 활동을 해왔다고 발표하는 겁니다 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경찰서서 터와 내 수사에 방해가 되면 너는 죽는다 원래 저렇게 막 강압적이고 짐없다라고 그러냐? 아무나 막 잡아오면 범인일 것 같지? 내가 잡으면 어떡할래 이 경감 가자 이게 아주 어려운 사건이 될 것 같아 수사가 작나요? 강야의 증거 문서자가 이런데서 지원팀 대행시키세요 이놈들 무조건 우리가 잘난다 싸울 거면 내가 네 편 할게 저놈들이 범인이야 우리의 재생사이 해외 우리의 재생사이 우리 사이에게 우리의 재생사이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